오늘 여기서 또 많이 들린 단어가 바로 김건희를 구속하라. 이 구호도 시민들, 당원들이 많이 외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하니까 또 반대 급부로 김건희 특검 얘기가 나오고 있고, 김건희 구속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공정하지 않다는 거죠. 형평성이 없잖아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저렇게 세 번이나 소환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하고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범죄인인 것처럼 프레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수사를 저렇게 전방위적으로 앞서 거의 이재명 대표 말하면 300회 이상을 했대요. 이 대장동건 관련해서.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한 번도 소환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한 번 무슨 서면 조사했다고 최근에 얘기했죠? 서면 조사했고 출석 관련해서 협의를 했다. 출석 통보를 한 건 아니고 소환 협의를 변호인 쪽과 한 거. 그런데 하질 않았잖아요. 한 번도.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럼 형평성이 맞냐는 거예요. 아니 권력기관 대선에서 승리한 그 대통령이 부인되는 사람은 이렇게 의혹이 있고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환 한 번 안 하고 이재명 대표는 증거도 거의 없고 물적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어디서 말 바뀐 두 사람의 증인만 불러다 놓고 그 두 사람의 말만 가지고 이렇게까지 몰아버칠 수가 있냐는 거죠. 과연 이게 국민들이 볼 때 형평성이 있냐.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수사할 의지도 없는 것 같으니 그럼 특검을 하자는 거 아닙니까. 공평하게 하자는 거죠. 공평하게. 이재명 대표 얘기하는 수사처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똑같이 수사하면 되잖아요. 거기도 압수수색도 하고 소환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국민적 의혹이 풀릴 텐데 지금 검찰의 태도를 보면 윤석열 검찰의 태도를 보면 그럴 의지가 전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 아니 지금 예전에 두 번째 2차 시기에도 주가 조작에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활용됐다라고 하는 증거로 나왔잖아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만 유일하게 전주 중에 전주 중에는 유일하게 이익을 보고 나온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김건희 여사가 여러 가지 의혹의 당사자인 것은 분명하고 그렇다면 그 의혹이 뭔지에 대해서 수사는 해보고 조사는 해봐야 되잖아요. 조사는 안 해요. 이게 과연 공평하냐는 거야. 그래서 특검하자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수사가 안 되니까 특검하겠다는 건데 한동훈 장관 얘기는 1차 선고 그걸 다 감안해서 파악해서 검토해서 검찰이 알아서 잘할 거다 이런 취지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의당도 2월까지는 검찰 수사를 좀 지켜보고 특검 쪽으로 갈 수 있다. 이런 분위기를 좀 보이고 있긴 한데 특검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으로 가면 정의당이 저런 식으로 나오면 어렵죠. 왜냐하면 특검을 가려면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려야 되는데 180석 이상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169석이잖아요. 민주당이. 지난번 이상민 장관 탄핵 통과시킬 때도 정의당이 함께 해줘서 가능했어요. 숫자적으로 보면. 그런데 지금도 180석이 안 되기 때문에 정의당이 만약에 반대를 하게 되면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에 바로 올리는 게 어려워져요.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이 너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정의당을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2월까지 제대로 할까요. 지금 며칠 남았습니까. 지금 열흘 남았죠. 할까요. 안 할 거다. 계속 뭉개면서 갈 수도 있다. 그래요. 정의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이게 좀 중요한 상황이고. 그래서 정의당이잖아요. 이해가 안 된다. 그런데 이게 1심 선고를 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권우수 전 회장은 유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김건희 의사 기소가 안 됐기 때문에. 판단 안 하는 거죠. 어쩔 수 없는데. 기소가 안 돼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내놓은 입장은 뭐냐면. 봐라. 다른 전주들이 전주 한 명 손모 씨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무죄받았지 않냐. 이거는 김건희 여사 무죄를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리고 유도군. 이렇게 해서 유도당에서. 유도당에서. 유도당에서 그게 범죄 이용된 그런 거 아니겠니. 그게 확인된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그 한 분이라는 분 있잖아요. 그분은 뭐. 제가 그냥 들으면 170억인가. 107억인가. 170억인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운영하시는 분이래요. 그중에 여기에 1억인가 2억을 한 거예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본인이 갖고 있는 주식에 투자하는 금액 중에 이 도이치모터스에 투자하는 비율이 제가 알기로 40%인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제가 명확한 퍼센트를. 더 많았다. 많아요. 그러니까 많은 돈을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을 불러서 조사를 했어요. 조사했죠. 그렇죠. 조사해서 결과가 나온 거예요. 조사했는데 이 사람이 많은 돈을 굴리는 중에 한 굿이었고. 그래서 주가 조작에 특별히 개입했다기보다는 투자 목적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도 불러서 조사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는데 없는지를. 조사 자체를 안 하잖아요. 그리고 조사도 안 하고 기소도 안 했는데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의혹은 생겼잖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고 의혹을 가지고 영장 청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들이 2차 기간에 있었다는 의혹들이 계좌가 활용된 거. 그다음에 문자. 통정매매가 의심되는 문자가 공개가 됐잖아요. 재판 과정에서. 7총만인가. 선수들끼리. 선수들끼리. 12시에. 네. 맞아요. 브라보 큰 얘기 나오던데. 웃기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안 했다. 그래놓고 조사도 안 하고 기소도 안 했는데 문제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과연? 그래서 결론은 이제 안 내리고 있는데 한동훈 장관 말로는 마치 뭔가 결론 내릴 것처럼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결론이 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지금 거의 김건희 여사는 무죄다라는 식으로 입장문을 낸 거잖아요. 판단도 안 받아봤고 재판에 기소도 안 된 사람이 무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세간의 의혹은 아직도 죄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연관된 것처럼 보인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1차는 지금 공소수요가 끝나서 면소 판결을 받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하고 권호수 두 사람만 1차, 2차에 다 개입이 돼 있어요. 나머지 사람도 1차, 2차가 나눠져 있는데.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에 투자한 사람 중에 김건희 여사만 이익을 봤어요. 다 손해받는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정매매가 의심되는 문자도 있고. 네.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계좌를 그렇게 맡긴 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계약을 그런 얘기 했잖아요. 1차 시기에만 계좌를 맡겼지. 2차 시기에는 한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오히려 손해받았다. 그런 얘기를 했고. 공개도 했잖아요. 계좌를. 그런데 1차 시기 말고 2차 시기 때도. 나왔다는 거죠. 있었는데. 그럼 수사를 해야죠. 왜 수사를 안 하냐고요. 그럼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거짓말한 셈이다.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렇게 의심이 든다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물론 제가 단정적으로 거짓말을 했다 안 했다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재판 과정에서 검사가 그것도 PPT를 통해서 발표한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고 하면 검사가 수사하면서 발견한 내용 아니겠어요? 네. 그럼 신뢰성이 높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본인은 2차 시기에는 그런 거 한 거 없다고 얘기를 했으니 이 부분도 고발 안 했나요? 시민단체하고 민주당에서? 왜냐하면 이거 그게 되잖아. 나중에 뭐죠?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지 않나요? 네. 그게 좀 어떻게 진행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선 당시에 얘기했던 해명과 지금 1심 선고에서 판결문에서 드러나는 것은 다른 상황이다. 6개월이 지나서 안 되나?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한번 상황 좀 봐야겠지만 어쨌든 아니 그냥 형사 수출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뭐 어쨌든 안 합니다. 안 하는 상황이고 김건희 주가조사 의혹 사건에 대해서 조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서면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다. 무혐의 처분하든 아니면 기소라든 해야 되잖아. 결론을 내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없잖아요. 제가 기억에는 없는데 그러니까 뭉개고 있는 거예요. 뭉개고 특혜인 게 아니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공소시효가 1년인가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이렇게 뭉개다가 1년 지나버리면 이제 처벌도 못해요. 나중에 문제가 있어도 나중에 발견돼도 그게 문제라는 거죠.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구성장 청구 검찰에서 수사하고 이러다 보니까 더 이게 명확하게 대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대비가 되는 거죠. 오히려 여론상에서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왜? 똑같은 똑같은 사안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대선 과정이 둘 다 불거졌던 이슈예요. 김건희 여사 주가 조정 문제도 대선 과정이 나왔었던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때 한참 논란이 됐었고 논란이 됐었고 그런데 이긴 후보 그러니까 이겨가지고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은 가족과 관련된 그것뿐만 아니라 뭐 뭐죠? 뭐 학력 학력이죠. 경력 논란 그리고 이 논란도 저는 수사를 안 하잖아요. 그렇네요. 이게 과연 타당하냐는 거야. 그러니까 진 후보 이재명 대표는 늘 얘기하잖아요. 본인 잘못이다. 본인이 어쨌든 대선에서 져서 이런 게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는 거고 그건 전적으로 본인 책임이니까 본인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이게 김건희 여사는 승리한 후보이기 때문에 후보의 아니기 때문에 조사가 안 되고 이재명 대표는 패배했기 때문에 조사한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국민들이 이걸 보고 과연 공정하다고 생각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지금 정권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건데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법은 공정해야죠. 라고 안순남 님이 댓글을 주고 계십니다. 자 아까 스탈라홍 님께서 실시간혼 해주신 다음에 실시간혼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추억 님이 의석수 영석 정의당원합니다. 이런 댓글과 함께 후원해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부상투원, 주사투원을 발의하고 있는 최진문 교수와 함께하고 있고요. 앞으로도